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눈에 보인다 독일어처크로 이번에는 지시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여러분 지시형용사가 뭐냐면 지시라는 게 요거저거 하는 게 지시잖아요. 형용사는 요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요것, 조것 할 때 그것들이 이제 지시형용사입니다. 영어로 한번 감을 잡으면 this one, that one, this book, that book 할 때 this, that, this, that이 이게 지시형용사입니다. 영어에서는 지시대명사 형태가 형용사 형태로 그대로 오죠. 독일어에서는 지시형용사는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요. 요것, 저것 할 때 요, 저, 요, 저, 이, 저 그 할 때 그게 다른 형태라고요. 뭐라고 하냐면 디저와 예너라고 합니다. 둘 중에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. 똑같습니다.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둘 다 거의 반반 쓰이기 때문에 둘이 나란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그런데 주의사항은 뭐냐? 지시 대명사는 지 스스로 대명사니까 그냥 다 한 가지로 쓰면 됐죠. 그래서 우리 희소식이었습니다.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겠죠. 이번에는 뭐냐면 얘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특징. 4, 4, 16. 그렇게 해서요. 자, 얘는요. 디저가 이렇게 4, 4, 16. 을 따르고요. 그렇죠? 그래서 예문 한번 만들어볼까요? 이 집은 아름답다 했을 때 4, 4, 16 중에 이렇게 결정돼서 쓰입니다. 4, 4, 16 중에 하나가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예너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너도 마찬가지로 저 가방은 아름답다. 자, 그러면 자, 보세요. 얘네 탓쉐 이스트 쉰 해서요. 탓쉐의 격과 성에 따라서 얘네가 결정돼서 사용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시 대명사는 쉽고 지시 형용사는 4, 4, 16이다. 라는 내용이 이번 단어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.